이 너너너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한 대사 여러분들도 속상하지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나야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놓을 텐데 이렇게 죽은 데에도 같이 협조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 우리 곁을 떠난 김복동 할머님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치러지는데요. 지금 빈소를 지키고 계신 두 분의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임장례위원장 맡고 계신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그래. 그렇네요. 일반 시민 전문객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까? 네, 많이 오시고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할머니 영정을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올 때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더 미소를 띠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오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 번 우리 김복동 할머님 어떤 분이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할머니는 1992년에 신고를 하셨고요. 그 이후로 아시아 피해국들에게 피해자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게끔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세계 인권대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고 미국 의회, 미국 정부를 만나서 유럽, 영국, 노르웨이, 가해국인 일본은 수십 번 정말 안 가본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가실 때마다 관광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정말 1분 1초도 안 하시고 오로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넘어서서서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지금은 심지어는 우간다나 콩고에서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김복동 할머니에게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의 마마, 우리의 엄마, 우리의 영웅, 우리의 희망,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할머니 때문에 삽니다. 그런 목소리를 전할 정도로 이미 세계가 김복동 할머니를 그런 평화와 인권을 향한 영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 여성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윤미향 대표,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제가 92년 3월에 만났어요, 할머니를요. 할머니가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신고를 하셨고 신고를 하심으로 인해서 형제간 한 분은 절교까지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다 드러내셨고 그때부터 계속 정말 할머니하고는 제가 참 할머니께 감사하는 것은 할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지금까지 우리 운동이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할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를 향해 세계 각지에 호소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저는 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김복동 할머니께서 걸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 남기셨습니까? 여전히 할머니는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진통제로 의식이 없이 계속 잠을 주무셨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 한 5시경 눈을 부릅뜻이고 계속 우리를 찾아서 할머니 병상 주변에 모였더니 굉장히 낮은 그러나 힘이 굉장히 얕은 목소리로 계속 계속 해줘, 계속 해줘. 일본 정부 얘기 계속 해줘. 그리고 제1조선학교 계속 도와주자 그러시고 마지막 또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말씀이 정말 일본 정부 향해서 나쁜 놈들, 일본 정부 나쁜 놈들. 그러고 피를 사실은 새콤한 피를 토하셔서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거친 숨 끝에 거두셨는데 결국은 마지막 가시면서 할머니는 우리에게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계속 해줘. 그리고 일본 정부 나쁜 놈들. 네. 금요일 2월 1일 오전 6시 30분 발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을 또 지나게 된다면서요. 네. 8시 반에 서울 강장에서 모여서 저희가 할머니 연세 94세에 맞게 94개의 만장을 준비를 합니다. 그 94개의 만장에 그동안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말씀을 목소리를 다 담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들고 걸어서 일본 대사관 앞까지 가서 그곳에서 노재를 지내고 그리고 화장터로 갈 생각입니다. 네. 끝까지 잘 모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장례 상임장례위원장 맡고 계신 정익기영연대 윤미향 이사장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